여기는 경북 영주군 순흥면에 있는 소수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자의 시조인 안양선생님을 모신 곳입니다. 여기 이동희 선생님을 만나서 소수서원에 갓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에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은 처음에는 백운동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명경임금님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사액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사학이 발달되게 되는 스타트 포인트가 된 곳인데요. 소수원은 전체적으로 제향공간과 강압공간, 유식공간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곳은 우연히도 4개의 간판이 가지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유생이라고 하는데 유생들의 최종 목적은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장학에 있어서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건데 여기 4개의 간판을 우연히 보시는데 여기 질학제와 학구제는 처음에는 학생들의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질학제라고 쓰여져 있고 학구제라고 쓰여져 있는데 재라고 하는 것은 서재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 작은 방이나 집을 얘기하는데 질학은 독서질학에서 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지구의 즐거움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면 인품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학구제 이렇게 보시면 학구제는 학구성현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구하고자 하는 자 무릎 성현의 인생의 철학과 태도를 본받아야 본받아서 인성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2단계를 경건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문과 인성을 갖추게 되면 또 만족하지 말고 이거는 중국의 고사의 탕지반명이라는 고사가 있는데 탕왕이 은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처음에 토지를 잃지 않으려고 제습기야에다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립국민학교가 일신국민학교거든요. 서울에 있는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과 인품을 갖추고도 나날이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아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서 저기 보시면 직방제라고 있습니다. 직방제는 이것도 중국 보호사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만 경의 직례, 경의 마음으로서 경은 주자학의 기본 정신인데 경의 마음으로서 경의 직례, 내는 마음을 뜻하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행동이나 외관은 의의 방해, 의의로서 밖에 행동을 반듯하게 방정하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유생이 군자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과정을 우연하게도 이 네 개의 현판이 아주 운면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건물은 뭐죠? 네. 저쪽에 보이는 것은 고려 말의 승상으로서 중국에서 주자학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안양 선생님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네. 안양 선생님의 그 외에도 안보 안축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소수선의 창건자인 주세봉 선생님을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서원은 교육기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재양기능은 1543년에 이 서원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소수선은 특히 소나무습회나 옆에 개천에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조용하고 공부가 지절로 될 것 같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밖 그런 아름,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성비들이 대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후연지기를 키우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야. 병풍처럼 소나무가 자우로 흘러싸인 것 같네요. 네.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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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죠.